안녕하세요. 저는 CN병원에서 손과 손목, 팔꿈치를 진료하고 있는 홍완 김입니다. 성인과 소아의 손과 팔꿈치의 외상, 관절념, 그리고 말초신경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작동기전들이 재미가 있어서 처음 수부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수부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수부 질환의 경우에는 그 치료의 결과가 조금 더 적나라하다는 특징 혹은 치료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저에게 좀 도전으로 느껴졌고 제가 치료하는 것들이 좀 더 예민하게 환자분 결과에 나타난 것에 좀 흥미를 느껴서 수부 질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수술 이후에 상처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상처를 예쁘게 꼬매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또 수부 질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질환을 이겨내는 데에는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만큼이나 환자분 본인이 그 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치료 방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환자분 스스로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진단 시에 이해를 돕는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 환자분들을 이해시키고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치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게 되지만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에 처음으로 아파봤던 분도 있고 처음으로 다쳤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분들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될 텐데요. 그 중요한 경험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환자분들이 인생에서 제가 좋은 치료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런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진료는 기분 좋은 동행이다. 나의 진료는 기분 좋은 동행이다.